김지원과 김수현이 정말 로스앤젤레스에서 데이트 중인가요? 이 소문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이두 유명 스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시에서 그들의 진밀한 사진과 신비로운 모습을 둘러싼 진실을 함께 밝혀보아요. 김지원과 김수현, 로스앤젤레스에서 비밀 연애 중 안녕하세요 한국 드라마 팬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김지원과 김수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데이트 중일 가능성에 대한 소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일부 내용은 가벼운 추측일 수 있으며 전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곁들여서 즐겨주세요.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봅시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최근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큰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수현 인스타그램에 김지원의 사진을 실수로 게시하고 곧바로 삭제한 사건이 팬들을 긴장시키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비밀 만남에 대한 최신 추측을 탐구할 것입니다. 일부 열정적인 팬들에 따르면 김수현과 김지원은 같은 시기에 그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인기 관광지를 방문하고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심지어 함께 비공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급히 결론 짓지 말고 이 데이트 소문에 진실이 있는지 단서를 모아 보겠습니다. 먼저 김수현과 김지원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케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화면 속 그들의 로맨스는 많은 팬들이 실제 관계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외모, 장난스러운 상호작용, 상호치지는 이러한 희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팬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분석하고 인터뷰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팬들의 매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뷰에서 김수현은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김지원은 비밀스러운 휴가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곳 모두 로스앤젤레스와 우연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미묘한 힌트일까요? 소셜미디어에 힘을 잊지 맙시다. 한 팬은 그들이 LAX 공항에서 몇 분 차이로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들의 트렌디한 라데스토랑에서 함께 아늑한 저녁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목격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될수록 유명 인사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여가 혹은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측하는 것은 재미있지만 그들이 동시에 LA에 있었다는 사실이 승전이 우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삭제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김수현이 김지원의 사진을 실수로 공유했을 때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신호였을까요? 몇 초 만에 삭제한 것은 더욱 미스터리를 더하고 추측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장제적 로맨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일부 팬들은 그들의 비밀 연애를 폭로한 실수였다고 믿는 반면, 다른 팬들은 맥락에서 벗어난 친근한 제세처라고 생각합니다. K-딜라마 팬덤 세계에서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종종 흐려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바람이 때로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과대해석하고 희망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스크린에서 부인할 수 없는 케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황적인 증거에 근거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재미로 추측하는 것을 즐기되, 장난스러운 이론과 현실의 구별을 염두에 두도록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김지원과 김수현이 데이트를 하도 나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복과 사생활입니다. 그들의 경력을 지지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놀라운 작품들을 감사히 여깁시다. KC O&A 2024의 성공과 김수현의 특별 출연 KC O&A 2024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한국 연예계 톱스타들의 참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수현은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행사 성공에 크게 기여했고, 관객들에게 많은 기억에 남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특별 출연은 많은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KC O&A의 빛나는 스타 김수현 김수현은 부인할 수 없는 재능과 명성으로 KC O&A 2024에 참석한 수천 명의 팬들에게 큰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의 존재감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지지는 김수현의 엄청난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공연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다정한 면모를 보여주며 관객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김수현의 관객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과 개인생활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팬들의 찬사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관객과 함께 개인과 활동에 참여하며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사 후 소셜미디어에 널리 공유된 사진과 동영상은 팬들이 김수현에게 보내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수현 멋진 순간들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현의 KC O&A 2024 출연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고 오래 기억에 남을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김수현의 전문성과 헌신은 행사 대성공에 크게 끼어했습니다. 팬으로서 우리는 김수현이 선사해 준 멋진 순간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예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와 그의 관객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미래 활동을 계속 지지하고 따를 것입니다. KC O&A 2024는 한국 연예계의 진정한 스타인 김수현의 빛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향후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앞으로 있을 행사에서도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수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모든 놀라운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김수현과 그의 팬들 사이의 유대감은 특별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은 그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경력을 새로운 높이로 이끌어줍니다. 김수현을 계속 지지함으로써 여러분은 KC O&A 2024에서 목격한 잊을 수 없는 순간들과 경험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기쁨을 나누며 그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시다. 여러분의 지지는 매우 소중하며 함께라면 김수현의 여정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지원과 김수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더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위해 계속 지켜봐주세요.